전 세계적 범위에서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비료수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침투 경로가 불명확하고 감염력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변종 비료수들은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고 그 과정의 감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유형의 변종 비료수들이 새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1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1,193만여 명, 사망자 수는 247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변종 비료수는 94개 나라와 지역에 남아프리카 변종 비료수는 46개 나라와 지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16일 현재 미국에서 1,277명의 변종 비료수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미 리언방 질병통제센터는 자국에서 3월 중에 변종 비료수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카나다에서는 3가지 유형의 변종 비료수가 퍼지고 있는데 18일 현재 그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는 7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도이치란드에서 새 확진자들 중 변종 비료수 감염률이 두 주일 전에 5.8%로부터 2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3월 초에 가서 그 비율은 8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보건상은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비료수가 멀지 않아 도이치란드에서 만연되는 주요 비료수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최근 감염자의 40% 이상, 벨지크에서는 두 주일 동안에 새로 등록된 확진자의 약 42%가 변종 비료수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 119명이 변종 비료수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중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비료수에 감염된 사람은 100명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프리카에서 1월에 사망자 수가 40%나 증가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변종 비료수에 의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보건체계가 최대 부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료수가 점점 더 감염력이 높은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7종의 변종 비료수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대중버더수단은 자국의 남부지역에서 새롭고 독특한 변종 비료수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연구집단은 자국을 비롯한 단마르크와 오스트랄리아 등 10개 나라와 지역에서 또 다른 변종 비료수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그것은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종과 유사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비료수의 변이 과정을 면밀히 추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남부지역에 있는 한 가금공장에서 최근 7명의 신용 저리독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0일 러시아 연방소비자권리보호 및 인간복리감독국 국장은 가금공장 정업원들이 AH5N8형 저리독감에 걸렸다고 하면서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이 저리독감 비료수에 감염된 것으로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H5N8형 저리독감 비료수가 저리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비료수는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즉시적인 방역대책이 취해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18일 에또나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영암이 흘러나오고 화산재가 수킬로미터 높이까지 뿜어져 올랐다고 합니다. 최정은이 handgun하여 시민요 평균형 시민요 테이블